아직 5개 정도는 살 수 있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0개 중에 5개 고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어려워졌어요. 나중에 제가 3월 이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5개가 이제 한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여쭤볼 수 있는 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를 전 한국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가 살 거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 단지까지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물건이 뭔가 저점을 찍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떤 변수 뭘 봐야 될까요 투자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일단 전세가율인데 지금 이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확 올라가는 일은 좀 멀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물건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세가율이 높은 거가 원래 좋긴 한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제일 최고의 투자 대상이죠. 안전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좋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안 올라가는 건데 전세가율 높은 거 이건 최악이고요. 전세가가 잘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일단 제일 좋은데 그런 시기가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매가가 떨어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쯤에서 이제 이 정도는 더 이상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 다 팔고 나가는 정도 이런 정도 선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선이 거의 최바닥이에요. 여태까지 봤을 때. 매도자 입장에서도 요즘에 기사도 좀 나오지만 한 30% 빠진 지역들은 여기서 더 깎아서 팔 바에는 안 팔고 어떻게 전세 월세 돌리면서 버텨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지점이 한 그 정도라고 그렇죠. 쭉 보면 옛날에 이제 버블세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남 분당 용인 목동 이런 데들 버블세븐에서 쫙 빠졌잖아요. 그런데 거의 최저점에서 찍는 정도 선이 30% 정도 선이에요. 거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지역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하락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좀 많이 빠져서 약간 좀 저가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할 만한 어떤 지역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집 한 번 내지 말라고 관심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데가 좀 있을까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보자면요. 딱 이 시점에서 보자면 수도권의 이번에 조정적 해제된 지역들을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김포 일산 그리고 용인 그리고 광교 이런 데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뽑으신 어떤 이유가 굳이 있다면 아니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전세가들이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는 데들이고 그리고 또 새 아파트들이 많아요. 또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많고 가격도 이제 한 30% 정도 떨어져 줬고 조정 지역에도 해제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규제라는 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취득세 규제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쯤 이제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세 살려고 하는 분들도 좀 새 아파트도 선호하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수요층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층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만해도 이제 좀 젊은 사람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주요한 수요층이다 보니까 그런 30, 40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대들은 역시 구축보다는 조금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도 신축 이런 것들을 더 찾는 수요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축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김사부님이 쓰신 부동산 투자의 정석 이 책에 또 개정 증보판도 또 나왔던데 이 책에서도 계속 그 전세 레버리지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갭투자 이런 단어도 없었잖아요. 2017년, 2018년에 나왔던 거죠 기억하는데. 이게 사실 투자를 할 때는 어찌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작동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누차 전세 레버리지와 갭투자는 다르다라는 걸 맨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개념을 자꾸 이해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때에 너무 사실 또 오히려 빚을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와 갭투자는 사실 투자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거. 이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갭투자와 전세 레버리지의 다른 점은 갭투자는 그렇게 사고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 때문에 많이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렇게 팔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투자와 그럼 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레버리지라는 거 그게 아니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다른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매우 틀리냐면 그럼 전세 레버리지는 뭘 보고 들어가야 되냐면 전세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거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전세 레버리지는 제일 중요한 게 전세가가 올라갈 거냐. 얘가 계속 올라갈 놈이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갭투자는 얘가 매가가 올라간 놈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가가 올라갈 거를 본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면 확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물론 지금같이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대부분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면 2년을 놓고 볼 때는 거의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들 올라가는. 좋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안정적으로 계속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투자 전략이에요. 사실 과정은 똑같지만 뉘앙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갭투자는 매매가를 더 높여 가지고 팔아서 차익. 전세레버리지는 전세라는 현금이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건데요. 일단은 하여간 그래도 투자금을 빨리 많이 확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금이 올라갈 만한 지역을 사는 게 어쨌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전세레버리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아까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때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졌냐라는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 다 역전세난 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시장이 상승장이 될 때는 전세레버리지 같은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매가가 많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분양권 이렇게 재건축 이렇게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승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개표자 같은 것도 조금 넣어가지고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몰릴 것 같은데 이런 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올라가는 정도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하라고 그래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때에는 무리한 전세만 놓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금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가만 상승한 걸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같은 때 완전 돈이 꽁꽁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게다가 이 대출까지 꼈으면 더 하고. 하긴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 그때 이제 하우스 부어의 시절 막 2010년 막 이때여가지고 그때는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는 막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니까 전세금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집 사는 걸 너무 다들 극도로 막 무서워하시니까 전세금은 올려주는데 매매는 안 하시고. 그렇죠. 전세가가 매매가가 뛰어넘는 데도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맞아요. 확실하게 이 전세라는 게 버텨주는 그런 물건을 사라는 거. 어쨌든 지금 하락장이고 그러면 이럴 때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사실 종자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를 난 못해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 있으니까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500만 원, 천만 원 이런 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한번 공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딱 그냥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 해당되는 얘기를 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최소 금액이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 있으면 일단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성 있는 걸 살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최야라고 보여집니다. 아,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 또 아까 말씀하신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거주하는 집을 사라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투자성 있는 걸 사놓는 거니까 당연히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런 하락장이고 모두가 다 하락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사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죠.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 작년까지의 상승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 부동산이 이렇게 100개가 있으면 80개가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80개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내가 막 공부해서 이것들을 고른 줄로 착각을 해요. 사실 그냥 80개가 막 오르는 시장의 분위기에서 오르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확 꺾이고 거품이 싹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어라? 80개 중에서 60개는 다 쓰레기였네.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네. 60개는 최소한 쓰레기는 아니어도 60개는 그냥 평범할 정도였네. 이 평범한 걸 우리가 너무 비싸게 샀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20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20개는 얘는 그래도 괜찮네. 버티고 있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승장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20개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들 다 오르니까 오른 게 아니라 오르기만 하면 오른 대상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열심히 참아가면서 오를 줄 알아도 쟤는 안 사겠어. 이런 오히려 절제가 필요하고 20개를 골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5개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5개로 줄어들었는데 이 5개가 사실은 20개 정도는 여전히 투자성 있는 건데 지금은 20개를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직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5개 정도는 살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5개 고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어려워졌어요. 그게 고르는 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5개 정도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5개 고르면 되고 나중에 제가 3월 이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5개가 이제 한 10개쯤 되고 15개 20개 이렇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의 기회는 있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시기인 것이 불가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공부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난이도를 또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둔천주공도 있고 청약 얘기들 하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청약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청약 가점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별로 그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청약을 잘 활용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기회를 그냥 활용을 해서 쓰고 청약 통장은 좋은 게 미분양 날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청약보다는 잘 상황 봐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수익률도 더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급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물건을 사는 게 미래에 지어질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청약이라는 건 여전하잖아요.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잘 기다리고만 있으면 좋은 것이 미분양 나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냥 주워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지금. 이게 청약이라는 게 참 이게 뭐랄까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 좋을 때는 또 청약이 당첨이 안 되고 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청약 통장이 굳이 필요가 없고 이런 게 극단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좀 부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어디 쪽에서 부동산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매스컴에서만 보면 자꾸 부자들은 압구정동 반포 이런 거 사는 줄로 알잖아요. 물론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전통적인 부자는 상업용 건물 사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업용 건물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다 무슨 100억 200억짜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업용 건물이라고 해도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정도 되는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주택을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어떤 흐름이다. 그건 뭐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돼요. 또 가야지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욕먹지 않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집만 막 백채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어떤 정부한테 얻어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솔직히 그것도 제가 아무리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권하지는도 않아요. 사실은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또 옳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적당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사야죠. 당연히 계속 집만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또 상업용 부동산 사려고 하니까 또 금리가 또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월세 대비도 안 나올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수익성이 안 나오고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맞아요. 대출 이자를 다 대출을 잔뜩 끌어안아 가지고 사업용 건물 못 삽니다. 당연히 수익이 안 나와요.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게 아파트에서 돈이 나와줬더니 다 역전세 나는 거 아니거든요. 아파트에서 돈이 어쨌든 나와준다고 하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것들이 좀 있거나 해서 대출 비율을 한 40%, 30% 정도로 낮추기만 하면 사실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강남 쪽은 어이없지만 서울 쪽은 조금 드물긴 한데 수도권 일대만 가도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많이 떨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사놨다가 그러면 그야말로 금리만 조금 떨어지면 무조건 이득권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노려봐야죠. 그런데 이제 또 빌딩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무조건 또 강남 핫플레이스 이런 데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경기도권 안 해도 사실 금액대가 좀 많이 저렴한 것들도 있잖아요. 50억 100억만 맨날 보시니까. 그럼요. 그럼요. 20억 10억짜리들도 빌딩이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요새는 가장 큰 트렌드 하나가 또 그렇게 집을 변경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들이 아주 큰 트렌드고 제가 볼 땐 이런 트렌드는 한 20년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눈을 뜨고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거라고 하면 그런 수도권일 때 그런 주택을 개조해서 상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20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김사부님이 투자도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거기다 교육도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하락장 때 또 잘 준비를 해야 또 다음에 또 투자가 또 하기 좋을 때가 오면 돈을 또 불리고 벌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어떤 걸 해라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어디 방송 나가서도 자꾸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잘 새겨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자 공부라는 게 다 그런 건데요. 투자 공부는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거네요. 왜 그러냐면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왜 와닿는 게 없어. 뭔가 왜 결과물이 안 생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포기하게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못 하거든요. 주식이 한 번 빠진 사람들은 부동산 쪽으로 암만 그러니까 주식이 싹 다 망하고도 절대 부동산으로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지루하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 작년까지 그런 상승장일 때는 재미가 있는데 지금 같은 데는 정말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안 하는데 그런데 결국 성공 확률이나 결국 부자된 사람들 보면 다 부동산으로 부자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결국은 계속 이렇게 기회를 보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정보다는 꾸준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걸 시작하기 좋은 시절이다. 그렇죠. 마음이 급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나를 마음 급하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꾸준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언젠가 이런 때가 오기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두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런 장에서는 또 공부할 그 할 맛이 안 나요. 할 맛이 안 나니까 또 안 하죠. 또 올라갈 때는 또 그때 또 하려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우선 사고. 그렇죠. 무조건 사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대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소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자인 거잖아요. 결국은 탁월한 소수가 부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냥 대중같이 똑같이 우르르 하고 결국은 결과물은 결국 보통의 사람같이 사는 게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기가 오히려 공부를 하기 좋다. 공부를 지금 해놔야 다음번에 기회를 잡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셨죠. 김사부 tv의 김사부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분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또 이런 식을 또 잘 공부하고 또 슬기롭게 넘겨서 다음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요. 시청하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사부 tv 김사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